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틀째 방콕 투어 시간인데요. 이틀째 사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틀째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잘 들어갔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틀째 방. 다들 고생 중에서도 함께 동생을 보고 계셨어요. 어제 방은 나왔어요. 어제 방은 나왔어요? 어제 방은 처음 나왔어요? 아? 오늘 방은 처음 나왔어요? 마완님 너무 나왔어요. 제가 말과 일참에 왔어요. 오늘 처음이야? 네? 진짜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다르니까 어제 왔어라서 오늘 처음 본 일이 있었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어차피 공연 처음 한 건 어제가 오랜만에 처음 갔었잖아요? 뭐 해? 맞죠 떨렸습니다 떨떠떠떠떠떠떠떠떠 아 오늘 2층째여서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긴장하는 게 근데 3일차 되면 뭐 날아다니겠죠? 3일째는 어쨌든 영상으로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3일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워낙 3일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워낙 3일에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 공연은 이제 같이 이렇게 즐겨주셔야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3일째, 다른 10분 분들도 저는 이렇게 막 뛰고 막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워낙 3일에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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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그래서 저 한번 또다시 원하셔뵙니다 원이 저희는 잘 마무리를 하고 어 숙소으로 돌아가서 저는 incluso 내가 배고파서 뭐 하나 먹고 그냥 잤어요 후 SEED 후에 이제 могут 없을 때 거의 모든 게 떠나는 건가요? 바로 dazu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감가 잠잘요 엄마 안 궁금하겠지만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마닐라에서나 서울에서나 했던 의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의상이 저는 사실 조금 의상이 조금 저한테 길어서 저는 사실 그 느낌의 느낌을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옷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요 네 회사에서 이걸로 제발 갈 하려고 이거 진짜 반응 좋다고 하면서 반응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팀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네 제 첫번째로 많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야 잘하면 진짜 잘해서 안 좋으면 잠ge 잘 못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좋은데요? 네 자 안 좋다 하나 둘 셋 잘한다 어? 아 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세요? 뭐 이렇게 들었는데 시원하네 그의 사이사님은 특별히 사바를 입고 사실 니가 부르는 날 때 이렇게 입고 안 입었어 아까 그의 사이사님은 그거를 사이사님을 입고 아니면 그의 사이사님을 입고 에이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여기 입다보니까 이래저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네 저는 좋아요 네 사실 오늘 공연하기 전에 그 조금 약간 오늘 텐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자기 체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컨설턴트 오늘이 아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슬슬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